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일반 사물이 아닌 프라모델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스캔 후의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스캐너의 이름은 레버포인트 미니라는 제품입니다. 이 3D 스캐너는 블루레이저를 사용해서 스캔합니다. 언박싱은 많은 영상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바로 실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캐너는 작은 사물에 스캔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매우 좁은 스캔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정밀하게 스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3D 스캔을 받으려면 이렇게 붉은색인 경우에는 스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밝은 흰색 계열일 때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회전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스캔합니다. 오른쪽 스캔 화면을 보시면 스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한 화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타 건담의 헤드를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일부가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흰색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3D 스캐너 전용 스프레이입니다. 이렇게 도포하면 흰색으로 되는데 신기한건 4시간 후면 이 흰색이 모두 사라지고 원래의 색으로 돌아옵니다. 특수한 목적의 스프레이인데 단점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 스프레이 하나가 5만원 정도 하죠. 이런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밝은색 서페이서를 칠해주면 스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버포인트 미니는 전용 스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쪽 부분에서 밝기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붉은색 반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해주면 됩니다. 스캔을 시작하면 그린색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린색이 현재 스캔되고 있는 면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쪽 각도로만 스캔하면 놓치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바꾸어서 추가 스캔합니다. 스캔 받은 결과물입니다. 헤드를 통째로 스캔을 받았는데 아주 깊이 패인 그림자 부분들은 스캔이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품을 분할해서 스캔 받아도 됩니다. 물론 손이 더 가는 단점은 있습니다. 프라모델 3D 스캔을 시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막상 해보면 연습이나 노하우 같은게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물이나 피규어에 비해서 프라모델은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스캔을 적응하려면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도 되게 간단한 작업일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적응 기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STL이나 OBJ 파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D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분할하지 않고 통으로 받았던 헤드입니다. 스캔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면들을 보정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역설계라고 합니다.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스캔되지 않은 면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3D 프로그램에서는 역설계하는 과정에 쓰이는 기능이 리토폴로지나 리메시 분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부품을 분할해서 스캔 받은 경우입니다. 분할이 되어있으면 파츠별로 정리해 주기 조금 편리합니다. 지금 이 과정은 눈부품을 만들어 주는 과정입니다. 퍼들 파츠밍 개구리 파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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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기관포 묘사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마스커를 씌운 다음에 이 부분을 다른 그룹으로 지정해 주어서 삭제해 버리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헤드의 덕트 부분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울퉁불퉁해 보이는 면을 칼각으로 만들어 주고 싶을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 지 브러쉬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폴로지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레이어 서프툴에서 인서트를 누르시고 이 붉은색의 지스피어를 골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 공이 생겼는데요. 투명하게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공이 생겼죠. 여기서 스케일을 누르시고 위아래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커지도 상관없는데 시야가 방해되어서 작게 만드는게 좋겠죠.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토폴로지라고 있는데 이 토폴로지에서 에디트 토폴로지를 눌러줍니다. 토폴로지를 에디트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daptive Skin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Density와 Mesh, Resolution을 가장 낮은 값으로 바꿔줍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됐구요. 여기서 Q를 누르시면 스케치 모드로 바뀌죠. 그래서 자기가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면 그 면 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 점을 연결해 주면 이렇게 면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A는 미리 보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A를 누르시면 스케치 모드로 돌아가구요. 잘못 그었다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Alt을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지워집니다. 지금은 선택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선택이 잘 안되었을 경우 바깥을 한번 눌러주시고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들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W를 누르시면 이 점을 잡고 움직이면 포인트들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를 이어나가고 싶을 때는 다시 Q를 누르면 이렇게 스케치 모드로 바뀌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이 라인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라를 어둡게 만드시고 작업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X를 누르면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토폴로지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안된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토폴로지가 되었으면 메이크 아답티브 스킨 버튼을 눌러서 메쉬를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품을 깔끔하게 제작을 한다든지 디테일을 올려서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D 프라모델 스캔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와 리토폴로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레버 포인트 미니는 스캔 범위가 매우 좁지만 스캔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넓은 부분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옹 사이즈도 한번에 스캔이 안되는 범위입니다만 스캔 범위를 연결해 나가면서 스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해서 스캔할 수도 있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